최대치력 최대치력 안올래요 불, 엘리트, 엘리트, 불 단도 분사 하나 추가해야겠네 단도 투척도 하나 추가하고 세션 세션 단건분사 보스 뭐야? 슬라임이야 또 답도 없네 단 분사 단투 비타 단투 공챌일 칠림 관로 감사합니다 아까 하던 게임이요? 아니요 사지마세요 민초두덕님 반갑습니다 핸드 핸드 왜 이렇게 꼬이냐 엘리트 하나 더 가도 되겠지? 갓 놀림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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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 투 에어리트 스멀 이지 사냥 사림남나 공포 안나오나? 엔트로피 구르기 뿔 발돌림 강화하기 전에 자고 자조몽아님 반갑습니다 탈출구 흐릿함 갓출구냐 갓릿함이냐 예비 튕겨내기 예비부터 왔읍시다 저거 비타도 있고 카카오 뭐 리소스 재활용 하는거는 나쁜게 아닌데 첨탑이 주는대로 해야죠 HR 고닛만 같습니다 아 이게 단투가 빠지네 아 이게 단투가 빠지네 아니 단 단 못 쏴 아이 그지같애 진짜 오 으 ㅍ 으 저 으 이렇게 왜 슬라임은 다른 몹들이랑 다르게 서순을 하지 다른 몹들은 왼쪽부터 때리는데 극혐 악몽 불리타임 짱몽 짱리타임 짱리타임 짱타 능지잼참 짱타임 짱타임 짐승 석상 상점 보고 불 보고 에디트 보고 불 보고 공격 카드를 더 넣는 거는 손해일 것 같고 유독성알도 있으니까 스킬 카드랑 빠르게 덱빌딩 완료해보자 맹독 같은 것도 좀 빨리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 연막탄 체장 당장 보스나 엘리트 잡을 수 있게 짜는 게 낫죠 근데 결국에 그게 전부 아닌가 그 다음에도 다 똑같잖아요 1층에 좋은 카드가 2층에도 좋은 거지 제비 고개 안 나오나요 드레이님 안녕하세요 어 불타 살리려면은 고개가 먼저겠지 어 걔도 맹독까지 다 나네 발돌리마다 더 할까 발돌리마다 더 할까 하나만 해도 될까 박채 박채 제빗불 창방패에 적용됩니다 아 아 재장 아니 이게 이게 환살 특이지 그래 언제나 환살은 그랬어 갓중시계 앱독 R 뱅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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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της chaîne 뱅독 뱅독 흐으.. 선택받은 자 너무 싫어 회중시계 보는게 나았을까? 골든 정답 아야 쟤한테 30댐을 두 번 맞을 줄은 몰랐네 불쾌에 너무 좋구요 가창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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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타임 발돌림 야 발돌림 같고 3장 이하로 사용할 경우 다음 턴에 추가로 뽑습니다 다음 턴 딥이죠 압도 못쓰고 넘어왔네 그래도 프리타임 나와서 진짜 다행이다 떨띠 아직 안 맞았습니다 잡음 잔상불 미쳤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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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 야 왜 아니 하이 세상에 미친 잠깐만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오 다행이다 아스트롤라베 저열 저열이 났겠죠 대박날 수 있는건 아스트롤라베 이긴 하지만 여기 추하다니요 그럴 수도 있지 왜 아닌 말고 야 왜 이딴 것 밖에 안나와 1땜 하.. 진짜 폭발이 올 거야. 아니 근데 잔상.. 어떻게 잔상을 버릴 수가 있어. 잔상 못 잃어. 건무 고갯. 잔상 건무. 그리고 핑핑이.. 아이 미친 핑핑이. 잔상 표창 다 볼 수 있는데. 하필 핑핑이네. 이상적인 거는.. 맨발은.. 총매가 나와주는게 이상적인데 파멸 능지 프레츠 프레츠도 지금 되게 세겠네 한장 데미지도 강하고 근데 강화 못하지? 프레츠 역시 갓래츠 이제 강화할 기회 없을텐데 잠밖에 못잘거고 아프지 않음 아프지 않음 아프지 않음 그리고 패럴 흠 제비나 조금 더 났으면 좋겠는데 탄풀, 총매, 제비, 구르기 구르기 변화시킵니다 불격, 나쁘지 않네요 방했다 불격 칼질건무 구르기 지금 이트일걸요? 제비같은걸 왜 먹지 못하지? 독카드도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휴 칠재생 네메시스 극혐이네 저거 독하나 안나오나? 이번 턴에 앞도 써봤자 다음 턴에 빼고기죠 아휴 극혐 아 탄투는 아니구네 환살균이 썼네 1방어도 손해봤다 쿵쿵 어차피 두턴 더 배드니까 시계 보면서 안정성 챙기는게 낫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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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초코님 반갑습니다 순무 에메랄드 열쇠 고개 작도 압도 작도 흐리타 흐리타 2방어도 1방어도 5방어도 하나도 자리에 더 구워진건 3방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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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린나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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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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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sse.. perfect 탈출구방의 맹독 제비나 좀 더 나오지 아 삼턱 삼턱 미쳐가지고 너무 끔찍하다 진짜 삼턱 미쳐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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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효정 고개팡에 아기 하아 하아 피어싱 림바너스입니다 와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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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 너무 무섭다 진짜 60대 1 나오는 것도 무서워 죽겠고 왜 저런 걸 넣어놨을까 룸반구는 언제나 엿먹고 있을 텐데 제가 없어도 아이 약화 좀 고만 걸어 아이고 절벽통수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면비 수면비 청동 액체 건무 독지 천적 건무가 괜찮겠지 근데 심장 빌어먹을 심장 심장전 어떻게 하지 맹독식 폭 불격 위풍 성급함 thumbs up 심장전 출발 출발 퇴근 진짜 흐흑 아 뭐야 회상해야 되잖아 아씨 아 되돌릴 수도 없고 심추야 심장은 최선이 아닙니다 승무개굴 승무개굴 탈팽이 허접식 회중시계도 너무 좋대 승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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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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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힘이 쥐의 힘보다 높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i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허하다. 반도 17피해를 줍니다. 1코스트 지금도 안 올라가겠지? 당신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갑니다. 흐릿함 쓰다가 정신까지 흐릿해져가죠? 흐릿해져가죠? 심장색. 근데 앉았으면 죽었지 않았나? 근데 앉았으면 죽었지 않았나? 체력 14. 병요정 떴으면 사나? 근데 거부 같은 쓰레기 카드로 어떻게 심장을 잡습니까? 근데 거부 같은 쓰레기 카드로 어떻게 심장을 잡습니까?